오빠 안녕하세요. 저희가 엊그제 방송 나간 거 아시죠? 네. 저희가 방송 직후에 바로 홈페이지는 바뀌었고요. 오늘부터 디포털은 바뀌었습니다. 지금, 지금에서 런닝맨 하하를 치시면 바킹을 낳습니다. 런닝맨은 뭐라고 쳐야 돼요? 와, 종국이 형 자기 사진! 너무 멀쩡해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나 사진 왜 이거 썼어? 오, 형 잘 나왔네. 제석이 오빠는 너무 잘생기게 나왔네. 사진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? 세찬이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세찬이는 김종국 팬인데 그땐 여자. 여자의 광고야. 너무 어울린다. 실제로 회원 팬들이 닮은 사람 있어? 있어, 있어. 내가 알아. 아, 석진 오빠 사진 너무 웃겨. 나 석진이 오빠 사진 김영희 언니인 줄 알았어. 중영희 언니한테 알바. 이거 고2 때 사진이에요. 고2요? 고2 때? 고2 때? 언니, 언니는 중학생의 고려 하세요? 언니, 그 사진. 저는 중학생의 고려 하세요. 청춘기 얘기야. 청춘기 얘기야. 청춘기 얘기야. 청춘기 얘기야. 청춘기 얘기야. 나는 왜 중규 친구 역이야. 중규 친구 역이야. 형은 근데 잘하잖아, 드라마에서. 나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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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